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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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박수 이동 전총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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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살짝 긴장을 했나 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살짝 신의를 좀 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자,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창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해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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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함께 여인들과 함께 저희 민속촌까지 이렇게 방문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공경할 수 있게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정에 확실하시고요. 잘 되셔서 여러분 보험 많이 보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있는 기릿을min 시집니다. 저는 기릿을min 시집니다.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건너가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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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